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촉촉 시리즈 가을맞이 촉촉 시리즈를 뒤이어서 새로운 소나 옷들을 제가 시켜봤어요 그래서 도영언니에 이어서 두 번째 타자로 셀프 카메라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가지를 시켰고요 소유나라 피팅을 하면서 아 예쁘다 했던 것들을 위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온 택배를 사실 오늘 셀프 카메라를 찍었어야 되는데 어제 택배가 와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미리 개봉을 해봤었거든요 제가 오늘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꺼내보진 않았어요 포장상태 그대로 제가 놔뒀고요 사은품은 화장품통 여행 갈 때 소분 덜어서 갈 만한 화장품통이랑 미티슈, 머리끈 이렇게 세 가지가 보내셨고요 한 가지가 맞고요 제가 일단 하나하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 이름은 킨더폴라 총톡 니트 튼크 색깔이에요 사이즈는 폴리고요 아마 이 동영상이 나갈 쯤에 소요나라 이제 슈퍼시리즈 폴라니트로 두 가지 버전이 올라갈 건데 하나는 살짝 얇은 버전이고 하나는 살짝 길바인 버전인데 둘 다 되게 잘 나왔어요 얇은 버전은 얇은 버전대로 되게 퀄리티가 좋고 두꺼운 버전도 한겨울에 있게 좋게 되게 두툼하게 나와서 그것도 그거대로 좋은데 저는 일단 얇은 버전으로 아직 10월이다 보니까 얇은 버전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포인트 같은 거는 제가 이따 직접 입었을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와이 단가라 터키니트 다크그린 입었어요 그래서 안 나와? 안 나와? 이번에 아무래도 단가라가 되게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단가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번에 저번 언니들 시리즈 등에서도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그린 색상을 구매를 하였고요 세 번째는 구름구름 허드티 근데 이건 네이비로 구매를 했는데 기모 버전이에요 평소에 수다티를 자주 입진 않는데 되게 편하게 입고 싶을 때 수다티를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 도영 언니가 비팅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되게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제품은 쭈리 버전일 건데 이제 겨울에도 입을 수 있게 기모 버전으로 나와서 제가 이번 겨울에 달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이비 색상이고요 스케이트 우드티 베이지 색상 이거는 황영 언니가 비팅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되게 디자인이 특이해서요 특이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색도 되게 예쁘게 잘 빠졌는데 밑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뭐라 얘기하죠? 셔링을 넣어서 되게 핏을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왔길래 이게 이것도 포인트도 귀엽기도 하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헤이유 멜빵 원피스 딥블루 색깔입니다 멜빵 원피스를 하나 구매하고 싶은 찰나에 업데이트가 됐길래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보았어요 청량패도 안 나오고 되게 예쁜 디자인으로 업데이트가 됐길래 도영 언니한테 후기를 물어보니까 엄청 되게 이뻤어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보았고요 나머지 자세한 사안 같은 거는 제가 직접 입어보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안녕 네 가만히 눈을 감으면 무심히 한국은 시작될 다시 스าก 그때 생각나 네가 참 좋아했었던 그 노래 눈치도 없이 나를 울려버리고 참 행복했었던 그때 난 미쳐 놀랐어 그땐 내 곁에 남아줄래 널 붙잡던 너의 마지막이 가득 선명해 멋대로 터져버린 눈물 속의 널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사랑 자 제가 이번엔 아까 소개해드렸던 옷을 직접 입고 나와봤어요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안 찍고 제가 집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아까 강추했던 우리 후드티 중에서 되게 잘 나간다던 스웨어 후드티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던 후드티를 직접 입고 와봤어요 이름이 뭐였죠? 클라우드 후드티였나요? 맞나요? 네 여기 클라우드라고 써있고요 실제로 구름 자수가 직접 놓아져있어요 그리고 가득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번엔 쭈리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까요? 기모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탕땡땡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알맞은 이런 길이와 풍도 저한테 아 이정도면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너무 딱 맞지도 않고 잘 맞는 핏으로 나왔고 한번 써볼까요? 후드도 딱 적당한 막 너무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딱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요 되게 이 시골이도 짱짱하고 심지어 이 포켓에도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손을 넣었을 때도 끈끈끈끈할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후드티를 제가 구매해봤고요 데이비 색상이 아무래도 클라우드티에 되게 잘 맞는 색깔인 것 같아요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옷을 입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 옷을 입고 나와봤는데요 이 후드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입었던 클라우드티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에는 클라우드 모양 구름 모양 대신 스케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유니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요 이 티에서 되게 특이한 거는 이 밑에 서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쭉 잡아 당기면 네모넨했던 후드티가 동그란 핏이 되는 그런 핏을 제 맘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좋은 그런 후드티인 것 같아요 아직 이거는 쭈리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사실 벌써부터 기모가 필요하진 않아서 쭈리 버전 스티도 많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수두 주머니가 있고요 적당한 길이와 모자를 꼭 써보면 모자 스티도 막상해서 너무 크지 않고 작지도 않고 당겨도 당겨도 좋은 그런 후드티를 판매를 해봤어요 수연하러 후드티들은 워낙 퀄리티가 좋다보니까 이런 시보리 되게 짱짱하게 나오고 더이상 지금 차입도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잘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후드티를 입어봤고요 나머지는 제가 밖에 나가서 쭈리 미트와 헤이홉 멜빵 원피스 한 번 한 개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예쁘니?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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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작으신 분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도 딱 입어봤는데 이게 유익한 세븐구드라고 하셔서 길이를 올렸더니 입붙이지가 않도록 이렇게 오르러 갔고요 단가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얇은 입지도 않으셔서 딱 좋게 요즘에 입을 수 있으실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고프트 나와봤어요 이번 앨범을 하셨다 보니까 두 번을 접어 입으면 되게 포근한 느낌으로 목까지 올려 입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딱딱한 건 싫어가지고 답답한 건 싫어서 세 번을 접어 입어서 살짝 보길 여행을 주는 이 티 같은 경우도 이 티 같은 경우도 올리기 되게 괜찮게 나고요 두께가 두껍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디자인 이 티 같은 디자인에 두께가 다른 버전이 이 소녀가 아름다운 입이 되있으니까 그걸 구매하셔도 될 거 같고 다른 거 보시면 이걸 구매하셔도 될 거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 뮤직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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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